어 됐다 됐다.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됐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뿌예? 어 됐다. 여러분 하이! 여하 안녕! 여러분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뭘 찍고 있냐. 말할 수 없어요. 말해도 돼요. 뭐 찍고 있는지 말해도 돼요? 안 돼. 말해도 되죠? 안 돼요? 뭘 찍고 말해도 돼요? 저희는 지금 사실 저희가 공백기 때 여러분 그거를 찍었잖아요. 이따 인사도 되죠? 워투? 커넥! 안녕하세요. 에덴팀입니다. 와우. 저희가 공백기 때 그거를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브이로그. 엠로그. 맞아요. 이번 공백기 때는 유닛으로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어? 어차피 말했으니까. 유닛으로 엠로그를 찍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이서 엠로그를 찍으러 왔고요. 이곳은 어디 있냐. 말할 수는 없죠. 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맞아. 좋은 곳이에요. 아무튼 저희가 재밌게 놀 거예요.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재밌게 놀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스포식으로 잠깐 아주 잠깐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라이브를 켠 거고요. 엔진 분들 보고 싶어서 또 켰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붉음. 붉음. 맞습니다. 저희도 붉음을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뻗쳤어요. 젖어서. 지금 사실 뿔 같아요. 뿔. 아니 수염 같아요. 수염. 콧수염. 지금 콧수염 같아요. 그 외국인 여기 프링글스쿠스인 것 같아요. 나는 대혼란, but I love it. 비로소 완벽해지고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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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나. 오리야. 진짜 이러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댓글 짱 빨라. 댓글 진짜 빨라. 네. 아빠 같아요. 아빠 같아요. 사실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이에요. 네. 사실 그런 비슷한 컨셉이에요. 비슷한 컨셉.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리고 오늘 저희 미미쿠스 노래가 아까 아 맞아요. 미미쿠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세요. 특별한 영상. 이것은 마주하는 어둠에서 시들어간 노벨 두경우 거짓수weed. 온몸이 온몸이 져don 싹들고, 원해 I need a l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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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ed a light.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다 매일을 땋 I'll be the light, I need a lot. 한 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도시를 플리에 넣어놨어요 벌써? 오면서 들었어요 오 내 맘 날 끌어당겨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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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의 추락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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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 수면 깊이 더 오늘도 깨어난 해인은 thunder 내 안의 괴물 또 깨져버린 유리광 여러분 불금 보내고 계신가요? 방금 저희가 저녁을 먹었는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 방금 너무 매울 너무 매울 참고로 밥 먹고 와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안좋아요 서울 페스타 지금 나왔대요 아 지금 나간 건가? 아까 나간 거 아닌가? 아닌가? 지금 그 비슷한 시기? 오 너무 쌩은 거 같지 않아 너무 쌩은 저희 뭐 먹을게요? 뭐 먹을게요? 비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브이로그를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언제 나오냐고요? 그것도 비밀 목이 물렸대요 아 지금? 네 너? 응 팬분 엔진분 지금 컨셉질 하러 왔다 예 삼촌 왔다 삼촌 삼촌 이스 백 삼촌 백 삼촌 이거 나가도 되는 거 같지? 라이브에요 라이브 맞아요 형 라이브에요 라이브 편집이 안 된다 편집할 수 없어요 우리 이런 컨셉이 형 엔진분들이 편집해 주시겠지 어색하다 머리 색깔 많이 빠졌다 머리 색깔 그걸 왜 많이 빠질까? 엄청 많이 빠졌는데 오늘 가장 휴양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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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가 엄청 뻗쳐 엄청 환나가 없네 진짜 흥분해야지 역시 콜라는 코카콜라지 진짜 너무 어색하고 소름 돋네 그 와중에서? 그 와중에서도 제로쿨 맞아요 저희 오늘 제로쿨 많이 먹었습니다 맞아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나의 두 배는 돼 보인다 저 왜 이렇게 탔어요? 왜 이렇게 탔어요? 진짜 레전드네 저거는 너무 하얗다 제가 제전임에 있어서 그런가? 실제로 실제로 봤을 때 뭔가 되게 까매 보인대요 그래? 서울페스타에서도 탔어요 제가 나도 좀 더 탔어 근데 난 원래도 가면은 더 탔어 와 진짜 뽀불뻔했어 살려드렸어 살려드렸어 조심하세요 와 약간 다섯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느낌인데 안 돼 좀 타도 돼 타도 돼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아저씨랑 같이 가는데 근데 오히려 제형이 하얗잖아 그것도 이상한데 그냥 네임이지 그러니까 되게 하얗게 나온다네 그러니까 역시 필터의 힘인가? 살짝 얘네 둘 보호자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 생긴 거는 한 24년 차이 나 네 아무튼 저희 여기서 재밌게 찍고 있고요 엔진 여러분들도 금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이라고 너무 맞아요 약간 늦게까지 너무 놀지 마시고 놀지 마시고 네 얼른 일찍 주무세요 들어가시고 또 그래도 곧 있으면 입추잖아요 맞죠? 네 곧 있으면 입추 아닌가?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입추 곧 입추 아닌가? 피카츄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숙연의 지내요 피카츄 피카츄를... 진었대요 입추 진짜요? 왜 이렇게 더워 근데 그러니까 일주 지났으니까 그래도 시원해지겠죠? 지가 습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이제 시원해질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기다려 오늘 유뱅 성훈이 형 귀엽던데 오늘 맞아 아주 인간 체리던데 네 저희는 이만 그러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갈 거야? 갈 거예요? 가도 돼요? 나 근데 갈 거면 갈 거 갈아입어야 왜요? 근데 이거 입고 하면 이게 홀라당 벗겨질 수도 있어 괜찮아 난 관심 없어 아니요 관심이 없어 그럼 형이 가요 어? 형 가셔볼게요 같이 가요 그러면 브이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안녕 이거 뭐예요? 오늘 엔진분들 궁금해서 못 잔다 이제 얘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예요 별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냥 저희끼리 재밌게 놀고 네 저희끼리 놀러 가는 겁니다 빨리 아 아 왜 때려요 왜 때려요 잠깐만 누가 이렇게 하죠 뭐라고 빨리 이쪽으로 갈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붉은 안녕 안녕 끝마 오케이 안녕